얘네랑 싸웠어요? 지금? 얘네랑 싸웠어요? 얘네 왜 이러고 있어? 셋이 싸웠어요 아, 갈까? 아, 갈까? 아, 갈까?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걸렸다 내가 걸렸다 내가 걸렸다 제자리에선 안 돼? 응 뭐해? 뭐야? 뭐야? 어디에 안 걸렸어?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, 왜 이렇게 아, 이거 무슨 랩이야? 이거 진짜 무슨 랩이야? 이거 진짜 무슨 랩이야? 크로맨스 중랩이구만 이만? 이만? 와, 이거 엄청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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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? 왜 이러고? 저건데 손님에서 왜 이러고 있어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슬라임 멘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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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C 야아 크로맨스 대단한 디아 lumber 토르스 왜 안 내려와서 그래 안 내려간가 안 내려간다 안 나오니? 또 작전 짜야지 이 새끼들 한 번 발리면 작전 짜는거 다시 갈아입어 돌돌이 아 아 장례 있네 군돌이 돌돌이 갖고 나왔구나 영종맥이어야 합니다. 어? 탈면이 똑같지? 어? 탈면이 같은 거 같지? 뭐야 이거? 이건 파워? 왜 이러고 당황해? 왜 이러고 당황해? 적들은 담이 있어요 적들은 뒤집어 있어요 적들은 앞으로 어디가냐 적들은 여기서 적들은 사이가 막혀서 그런거 아니여 벅스 제가 나왔어요 벅스 제가 나왔어요 아 죽었는데 안 돼 이리켜 이리켜 오케이 하나 남았다 나이스 힐 깔아졌네 아 여기 하나 빨았지? 아 또 나왔어 아 갔다 흰색이 없어요 아우 아 안 된다 나 튀어야지 이미 튀고 있었네 아니 난 후방에 있었지 EMP에 안 맞으려고 힐 줄래다가 튄 거 아니야? 힐이 없어 힐이 없어 어쩐지 힐이 없어 힐이 안 썼어? 힐이 없어 잠깐만 전력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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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전력하는 사람 없지 않나 그렇지 너가 할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급다 마지막에 두 새끼 진짜 갯딱 피웠는데 그 피봄이 아 그거 잡고 딱 피는 거 잡고 오 여기 로고 또 있어 아 좋은 세션이에요 훌륭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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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로고들 로고들이 나 쫓아오고 있네 와 그 로고가 오픈이 어 바로 잡고 로고가 날 죽이고 가는 로고라 아 아 아 갑니다 크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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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맥 크맥 아 저거 잡았어 저거 잡았어 아 기다려 겠는데 기다려 겠는데 몹을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무서워서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 하나 죽었다 오 들어가야지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아 못 살린다 그렇지 나이스야 아니 제 살리 정리 못 살려 정말 기만 살이 피해자 피해자 아 아 아 싸이가 벗어 싸이가 벗어 어 어 어디 갔어요 기어 기어 그럼 뭐야 힐하고 E에서 예 기어 에이스요 아 아니 힐하고 뭐 똘똘이 얘기하나 네 똘똘이 그게 낫지 음 EMP 여기서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 상대 막 괴롭히는 거 되게 좋아 괴롭히는 거 스킬 별로 안 맞았잖아 애들 피 안 피 잘 못 받았잖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아 아 이거 돌려 말하기 어렵네 아 아 왜 이렇게 돌려 말하는데 그냥 대놓고 말해봐 끌지말라니까 점프하게 하ؤ 아이돌 싸워리 미니 어 괜히 좀 줘봐. 애들께요. 안 뛰면은 같이 해야 돼. 같이 다가. 맞았으니까 죽었겠지만 안돼 안돼. 쏘지마 나이스 나이스 2 다운 나이스 다 죽었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자 세러머니 해야지 야 이거 봐. 이거 이거 그냥 돌돌이 하나 딱 파운드인가 바로 끝나잖아. 도둑이 아까도 있었어. 없었어요. 있었어요? 아까 도둑이 있었어. 예비 도둑이었어. 흑이 없었지 흑이 없었지 아니 왜 그래 자꾸 그냥 웃어 좀 웃어 싫어 안 웃겨 나 예민해 지금 KM이 바로 아 근데 오 뭐야 살아서 가네 저 새끼 나 터렉 걸렸어 이 새끼가 다운 아 나 터렉 걸렸어 코즈마님 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너무 방심했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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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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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저거 로고 로고 저거 로고 아 저기 저희들은 뭐야 고음프랑 따라오는 네 지금 보건었 흐치기 흐치기 그냥 버튼 날 그마니까 내가 또 안 됐어요 그거를 이제 제네가 이제 eject이겠소 으악!! 아악!! 아까만 베이컨!", 아까만 가볼게요 어까만 베이컨 없어 안 나와갔네 여기에서 있는거야 이거? 죽여달라고? 싸이가 아니면 죽어 누가 벤시 장갑 찾지 않았었나? 어 저요 벤시 장갑.. 아 나하고 오케이지에 있네 옵션 좋아요? 하나 있는데? 아니 둘이 전력부터 있는데? 핸드 왜 말해?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왜? 전력부터 있다며? 아직 안봤어 아 보통 전력이 많이 붙어있긴 하더라 어 준비 다 됐어요? 네 저도 뭐 준비 아 EMP 맞았네? 잠깐만요 그 장갑 옵션만 확인해보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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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못쓰겠네 기관관총하고 슬감하고 권총 그리고 전력부터 있어요 불이다 불이야 준비 됐어요 우리한테 불러 네 아 도망가네 도망가네 엠마 이번 팀 하도 EMP에 가라니까 이제 지들이 EMP에 들고 왔네 엠마 에? 뭐야 왜 아무도 안해 아 갈까요? 아 오케 아 미쳤어 와 와 돌돌이 죽었어 이거 뭐 제자리에서 좀 움직이지 않아 나도 제자리에서 뛰는데 지금?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? 워씨가 갑자기 죽지 않았어 와 이거 뭐래? 아 이거 뭐 이래? 와 어 근데 이게 제자리 걸으면 순간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애를 막 때리는데 가만히 있는 애가 피는 안 달고 나도 나도 갑자기 순간이동하더니 나 죽였어 제자리 걸었어요 그 돌돌이 터지는 순간에 와 뭐지? 뭔가 저 뭐야 그냥 저 검은서 앞에 있을 때가 나왔던 것 같다 목이 있어서 목이 있는 거 좋아해서 정말 근데 여기 유독? 요새 유독? 그렇게 얘기 좀 있네 근데 지금 건 좀 심각한 아까 전에도 막 서 있었어 아까 전에도 건무사 앞에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순간이동해가지고 여기 좀 기다리네요 매직 다 한 다음에 죽이던데 아 아 인간이 켤 거야 전반이 안 찼도 따르네 하나 따르네 타야 타야 뭐.. 프리머니가 나올지도 한번 방이 켤지 방이 켤지 방이.. 뭐 맞힐 수는 있나 이거 더 나아 한번 더 가봅시다 일단 프리머니가 나오면 예 네 나가고 있어요 개척할거야? 개척할거야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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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척할거야? 개척할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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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큰일 났네 저래서는 안파라 뒤 뒤 뒤 뒤 모았어요 방패 방패 아니면 나도 나도 왜? 피사고 펄스 개펄스 요즘 애들이 공포를 잘 안써가지고 괜찮은 소리야? 네네네 SMG로 그냥 공포를 써 애들 공포를 안써 저도 못찍고 설치 안 나와 저쪽에 나왔네요 제가 갈 때 방릉해드릴게요 한 마리 한 마리있네 박스 모르는 거 아니에요? 무장했네요 와 소식간에 가졌네 확실히 느낌이 풍성이네 갑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아 파스가 느낌이 잘 다르네 들어가니까 다르죠 길만 잘 들어가면 힐패스가 최고다 길만 잘 들어가면 길만 잘 들어가면 길만 잘 들어가면 힐패스가 최고다 길만 잘 들어가면 길만 길만 나왔네 나왔네 뭐야 너 왜 춤춰 앞에서 왜 춤추냈어 나왔따 나왔다 나왔따 나왔다 나이스 저쪽도 한마리다 한마리다 안돼 우승님 나이스 다 와버렸어 저쪽에 하나 또 나왔어요 반대쪽 아 이거 살펴버렸어 도도도도도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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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살렸어 아 못살렸어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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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쁘다 바쁘다 계속 잡았어 이거 밖에 안하는데 어이C 어이C 면역이 너무 쪼끈다 아아 사이잖아 아 나왔네 뭐가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나 들어갔나 본데요 들어갔나봐 들어갔나봐 터트립니다 이제 끝났어 좋아 좋아 저 반대편 네 네 네 이거 안 묻어 소스올이 안 묻어 전방투로 타는 거 있어야지 뒷걸이 안에 있었는데 엑지진이 뒤에 왔다 어 묻었다 털 났다 털 났다 나이스 로그 워스 타임 워스 타임 넷팀 먹을 수 있을까 넷팀 먹을 수 있을까 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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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펄스가 주역이네 괜찮네요 펄스 치댄 모듈을 좀 뭐하나 했다 클래식 하먹도 괜찮은거 같아요 펄스도 미쳐가지고 늙어버렸는데 우리 편이 총 잘 쏘면 이게 진짜 최고야 펄스 치댄 세팅 해놔서 이제 안나오나? 뭔가 이제 돌돌이 세팅 바꿀 때가 됐지 이제 바꿔야 돼 딜이 너무 아픈데 그러면서 존나 쉬어야 돼 그럼? 모르지 아직 돌돌이 공격 그때 너무 늦나? 너무 늦어 그니까 늘 늦더라고 이 새끼들 작전 회의하는거 보니까 우리 다 잡을 수 있는거 들고 나오는거 같다 돌돌이면 뛰어들어야지 아 맞다 4킬 당할거 같아 그러다가 맞았어 맞네 맞네 랩핑 빨았어 랩핑 빨았어 나도 봤어 우와 펄맛 뭐 바다 앞에 저도 못먹더라고 뭐요? 뭐죠? 바다 앞에 있는데 왜 못먹어? 저도 못먹네 아주 오오 헤이 하나 있네요 누구 저도 그랬어 랩핑 빨았어 아 저 멀리서 또 썼는데 저거 저거 털에 도망진창 잡았다 막 던или 힘이 된다 도망가는게 아니었구나 요거는 도망 안가잖아 여기 도망가요?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냐 몇 개 튀김 썼어요? 몇 개 하나?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좀 써줘야겠다 뒤에 와요? 호지마님 쪽 하나 올라간다 방 쪽으로 올 거예요 창으로 뭘 들고 있길래 이렇게 돌았구나 돌고 있네 돌고 있네 이거 안 들려 아 이렇게 총을 쏠 수 있으면 동작이 안 되는구나 디비전 테크 놓고 있어 오 맥킬 아이스 맥킬 아이스 맥킬 두 개 메일에서 사이가는 진짜 많이 사이가요? 사이가요? 사이가 크맥을 사이가를 여러 발 쏘기 전에 지금 딜을 해서 녹인 그냥 일반 사이가 아 아 아 아 그래요? 아 내가 쏟아도 이거 사기는게 막 화만 느껴지는데 앞에 있네 저기 두 놈 줄타고 있네 줄타고 줄타고 위층으로 줄타고 줄타는데 아 저기 하나 팔아봐 둘 다 줄타고 아 아 아 어 어 드디어 싸우면서 푸는다 야 싸우면서 던져 자 자 못 푸나? 아 우리가 여기 여기 우리팀은 응 응 응 나중에 싸이가 너프당하지 쓸 필요가 없겠네 지금 아 나왔다 나왔다 힐 좀 비벼줘요? 설사 아직 안 묻었어요 네 힐 비벼줘 띠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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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난 비벼치 진짜 어 괜히 힘 안 풀렸어 침 옴 엷 띠온다 네 아까 4명 왔어 4명 엷 올라온다 올라오네요 안 돼니까 아니 예 오 예 베이컨 예 베이컨 베이컨 체리스 제로운 맥힐 pessoa 5개가 들어가야되 세븐 어 아 공격 신뢰 어 괜히 이쪽에 하나 있어 돌트레이트 한 번 못 넘어오네 지금 돌트레이트 싸우고 있네 지금 돌트레이트랑 싸우네 뭔가 하고 있는데 또 돌돌이 온다 돌돌이 오네요 또 돌돌이 오네 돌돌이 오네 이틀 데려가 정말 답답하겠다 저기까지 도망가서 저격한다 저격 도망가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바로 밑에 층이 하나 있어요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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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하게 1hp 뭐하냐? 아 왜이래? 아 왜이래? 아 왜이래? 뭐지? 적들한테 적들 나가야 돼 적들한테 적들 하는 거구나 와 적들 죽었어 와 적들 죽었어 감사합니다 아 불투명이 빠져서 놀았네 아 그냥 건물 안에 있죠 건물 안에 있으면은 저거 뭐야 불터랙 같은거 장난 못 치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죠 영어 간판 보고 헷갈렸어 아이디로 봤어 어떻게 올라와 이제 애들 움직이네 그럼 뭐 왔네? 뭐 왔네? 아 저기 멀리 끄는거구나 뒤에서 저를 간다 왜 멀리 있어 여기 없겠지? 여기 불타래 갑자기 더욱 업데이티드 아 내가 꽤네 D1도? 그래야 돌돌이가 저기 대신 먹는거 같애 네 어 왔어 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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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에 안 먹었다면 내가 지금 먹고 싶지 거기 어디 어디 하나도 없으시오 왔다가 왔다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밑에 있어요. 아, 저거 들어왔어요? 아, 저거 들어왔어요? 아, 저거 들어왔어요? 어, 죽겠다. 안 돼! 그거 말했어. 전기 트레이신가 뭔가. 충성가. 올렸어, 올렸어. 어. 지연장. 생명이 딱 곧됐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메디킷도 이제 채워야 되고. 아, 쓰고 죽었다. 들어가지마. 안 돼, 안 돼. 오, 뭐야. 뭐 맞았어, 저기요. 오, 맥퀴졌네. 착한 친구네. 뒤진 다음에 랩퀴주고. 홍화도 없어. 저기 기어가는 새끼야. 홍화도 없어. 홍화도 없어. 저기 기어가는 새끼야. 저기 기어가는 새끼야. 킬. 흠. 살리다 둘 다 죽었어. 다 죽었네. 쩔. 여와더 1 레이구만. 레이패. 여기에서 오고 공포. 왔어요? 희마야? 여기에서 아 왔더왔더. 오, 저기다. 오, 도둘이다. 위로 올라가. 위로 올라가래. 위, 위가. 밑에 다 있는데 우리편? 올라갈거야? 올라가 올라가 자리치고 쟤네가 렉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올라온거 같아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자기가 쑤지마라 한 대 한 대 한 대 나이스 또? 또 내가 쑤어 와 돌 돌이 투돌돌이에요 투돌돌이 아 한번 매너스 찍고 가야겠네 오기는 풀면 안 돼 투돌돌이 와 투돌돌이 마지막에 못 잡으니까 투돌돌이로 했을 때가 기억나는데 하하하 야 이 새끼 디디안 들어가 맨날 폭들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돌돌이 네 명이서 했었는데 내가 저건 솔직히 정신 승리하려고 쓰는데 성공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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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며칠 후면 이제 보름 후면 너네 이제 뭐 할래? 이제 죽이고 도망가요 오케이 오케이 잡고 가야겠네 응 오케이 돌 돌이만 쓰잖아 잡고 구멍 가면 되잖아 위에 있네 그래 뭐 병리하고 있을게요 나오면 얘기해줘요 나오면 얘기해줘요 나오면 얘기해줘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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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뭐가 이상한 레그 걸렸어 이상한 레그 걸렸어 이거 내가 화면 올릴게요 나중에 꼭 봐요 미쳤어 아 됐다 이제 들어왔냐 전폭도 날라와 와 전폭도 있어 난 스티키 범해지고 날라왔어 전폭 D739 제 전폭이야 아까 나 탈라지잖아 탈리고 총이 배때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손에 총이 있는게 아니고 총이 배때기에 붙어있네 이상한 레그 또 있네 이상한 버거가 있네 날 좀 더 무려야겠다 아 돌이 돌이 이상한 게 다 있네 아 대다이 가야겠다 아 대다이 가야겠다 대다이 아 대다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농성하죠 털 싸고 지연 싸고 앞뒤로 터렛 넣고 터렛 막으면서 어 갔니? 간거야? 간거야? 어 거기있네요 아 거기있네요 안좋아라는데 저who 있어 이리 터덜덜리를 선폭이야 나중에 세가지로 선폭 쓰네 네, EMP, EMP. 방향이 나오면 써줄게. 스킬 존나 쓰레기네. 워워워워. 우리가 너무 대주고 있다, 지금. 약 올립시다. 치고 빠지고. 존나 쓰레기네. 아, 나는 간 줄 알았어. 저기 저쪽까지가 있었거든. 검은서 쪽. 아니, 검은서. 이송장까지가 있었거든. 앞에 있었네? 바로 앞에 있었구나. 미친, 일단 방랭 켜겠습니다. 같이 나갈 때. 와, 미친 돌돌이다. 뭐야. 아... 죽였어? 왜 그러니? 잡고 있어. 아, 근데 이거 전력이 너무 많아, 지금. 내가 왔어, 내가. EMP를 쓴다고 하더라도. 어. 전력이 너무 많아서. 우리도 이거 전력 숫자 맞춰야 돼. 어? 누구 한 명이 전력을 해야 돼, 지금. 아, 이거 잠깐만요. 아, 그냥 해. 그냥 하는데. 연락고 뛰어. 아, 저거 뛰어. 돌돌이가 지금 3명이네. 지금 돌돌이 3명에 한 명은 전 복격되고 있어. 지금 돌돌이 3명에 한 명은 전 복격되고 있어. 음. 이 형. 뭐. 시작하자마자 점폭. 조절인데. 애들 도망가네. 도망가? 저 위. 저 위. 저 위. 죽었다, 너. 죽었다, 너. 죽었다, 너. 죽었다, 너. 죽었다, 너. 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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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쳐드릴게요. 으 Leist. mphmd. 나이스. 잘 잡았어, 잘 잡았어. 잘 잡았어. 복캐님은 왜 안 나왔어? psyche. 지금 다른 세트는 어떻게 이 새끼들을 해줄까? 어떻게 이 해석을 해줄까? 빨리 도망가자. 가시죠. 떠납시다. 1차 없는 거 잘라먹자. 네. 오케이, 6존 오른쪽으로 타시면 아마 비슷할 것 같네. 6존 오른쪽도 늦은 것 같은데. 그래요? 네. 위에 똘똘이 오는 것 같은데? 아닌데? 똘이 있네, 선생님. 가야 어디로 온가? 선생님 봐, 거기 있는 거야? 아니면 가는 거야? 아, 네. 사이트가 죽을려고 해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렇게 최대한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왜 왔어? 괜찮은데, 여기 위치 괜찮은데. 여기 위치. 아, 못.. 못.. 못 이네. 아, 못 이네. 모병 싸우면 어차피 돌들이 모반트 깔 수도 있잖아, 하이팅. 그래, 갔다 지금. 하이팅, 마실래? 하이팅. 오케이, 위에 거 잡았고. 오케이. 아, 저기 위에 쏘네. 위에 쏘셨네. 아, 거기다 폭 갔나? 하이팅. 폭 갔나? 폭 들어갔어. 아직 안 들어갔는데? 네. 지향석에 가는 것 같은데요? 들어왔어, 여기. 구간 때문에 들어간. 하이팅. 폭 갔나. 항공 하이팅 Island 아니 ruled? 하이팅 KAD 레드벨AB 레드벨AB 돌돌이 뭐가 있다면서 가면 안 돼 이거 돌돌이 던진다 밑으로 가령은 지금 빨리 올라가야 돼 차 차 다 갔네용? 매달려있니? 아닌데? 또 작전 짜나보네 나 진짜 작전 오랬잖아 이번 근데 뭔 작전을 짜볼까 응? 돌돌이가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? 응 보통 돌돌이 뭐 점퍼까지 썼는데 신박한 작전이었는데 이제 돌돌이 있으면 태그를 못하니까 태그를 점퍕으로 그것도 괜찮아요 불타렛 돌돌이 말고도 어차피 점퍼기 못 움직일 못 움직일 때는 확실하지 cede 좋은 가격이 나 혼자 이제 누구 조지러 가고 그랬대 난이 아니야 어 2인피 내가 들고 있어요 2인피 뱀 킬죠 오케이 딱장네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피가 안다는데 앞자리다 앞자리 앞자리 진짜 앞자비네 왜 앞자비라고 그러네 아이디가 정말 앞자비야 아이디가 앞자비야 가서 봐봐 안 죽었다고? 앞자비한테 죽었어 말도 안 돼 도망가네 싸이가네 나이스 우리도 싸이가네 나이스 우리도 싸이가 있지 와 선명이 이겼어 쪽팔리게 서현이 정해지는 건가? 코지마님 있고 앞자비 있고 코지마 코지마 위에 앞자비 위에 나 아니 죽었어야 될 놈이 안 죽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근데 싸이가 맞죠 저거 크로노스 크로노스 같은데? 엄청 빠르던데 바로 뒤로 골랐지 말해봐 앞자비한테나 쳐발리고 앞자비야 이름이 도망가네 야 앞자비한테 죽는 건가? 도망가네 이거는 거의 뭐 척덕진인가? 걔한테 죽는 거라고 앞자비 온다 나왔어? 올라올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 앞자비 네 앞자비 내가 안해줘 엄마 아빠 아빠 사람 죽여야 돼요 아빠 살인하거든요 응? 아빠 애기가 몇 살이에요? 애기가 몇 살이에요? 애기가 몇 살이에요? 애기 맨한테 꿈꾸셨나보네 맨한테 꿈꾸셨나보네 맨한테 꿈꾸 아빠가 사람 백 년 죽이는 꿈꿔서 그 몇 살이에요 애기? 애기가 몇 살이야? 엄마 반대로 꿈꾸는 애기 앞자비 반대로 온다 알아요 알아요 다운 압채 다운 앞잡이 처치하고 와요. 네. 싸운. 앞잡이 반피 되가지고 이게 막 엄청 막 붙어있더라고요. 머리카락 보이던데. 일사가 되려면 안 된다고요? 호잼이 쫌 입상해가지고 앞에서 앞잡이 처치하고 오려나 보네. 우리 힐 안 들어간다는데. 한 번 뒤에서 싸워요. 안 지켜봐줘야지. 여기까지 밖에 안 가지디. 걔는 갔나 봐. 우리하고 싸우자네. 맞다 앞잡이. 아 또 졌어 앞잡이한테. 아 또 졌어 앞잡이한테. 앞잡이까지. 맞췄어. encobe님이 이기면 사열이 계산대. 오케이. 몹이. 아. 아깝다. 아. 아. 어. 모빈한테 맞았어. 갑자기. 안 돼. 안 돼. 모빈 이긴다. 아 앞잡아서 죽었다. 아 앞잡아서 죽었다. 아 앞잡아서 죽었다. 마지막 한 대 때리더라. 모바한테 뒤집네. 갑자기 모바한테 뒤지겠다. 야 제 싸이가 쏘지네. 크로노스. 갑자기 이제 크로노스 보여줄까? 확인을 바꿔서. 우리는 유리한데 바로 위에 있으면 되는데 왜 불리한데로 내려가가지고 크로노스한테 세명이 다 쓸렸을까. 아 들어가서 안으로. 아 앞잡이 이 새끼. 목도 청소 다 안 해놓고 갔네. 이 앞잡이. 아이디랑. 누구 왔어. 세명 왔어. 세명 왔어. 새끼들 쉬러 갔다가 왔나보네. 아 걔네다. 아까 그놈? 돌돌이? 아니야 아니야 월드메커. 좀 다른 애들이네. 딴 애들이야 딴 애들. 나 안아보네. 뭐야. 인사하고 죽일라 그러지. 인사하고 죽일라 그러지. 아 그렇네. 응. 나타나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 지금 안 죽일라. 콩콩님. 다시다. 1번. 2번. 2번. 4번. 2번. 4번. 3번. 2번. 7번. 2번. 아 그래요. 1번. 뭐야?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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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다운 다행이네 죽었나요? 살아있네 다운 다운 하나 남았네 다운 앞자리 나올지가 되는데 하나 나왔네요 박릉키였네 왜 박릉키였나 갑자기 배우는다 눈 덕에 살았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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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통화하고 계신거죠? 지금 우리 오전 오른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다운 애기가 몇살이죠? 되게 귀여운데? 다운 다운 다른거 아니였어요? 흐흫 앞잡 앞잡 뭐야 여기 왔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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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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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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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어 뭐야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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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승부댁 와이트 승부댁 와이트 승부댁 와이트 vent, interviews 승부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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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오우 시작하네 안돼 안돼 오우 뒤에 두꺼래 아 나 죽었어 와 사겼어 사겼어 감사합니다 잡았어 둘 다 잡았어 다 나는데 오 나이스 도망가는게 아니야 도망가는게 아니야 건물 말고 거기로 가면 안될까 지하 4개 있잖아 지하 하나도 없어요? 다 다 다 다 오겠지 다 오겠지 다 오겠지 다 오겠지 다 꼭 내려야 해 나는 한번 이길 것 같아 뭐가 안 빠진거야 야 근데 살스불이 이긴거죠? 우와 다 티린거죠 살사불이 이긴거죠 살사불이 다 남북 빠지었더니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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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가야돼 지금 어두워가지고 재능이야 좋네 나는 데드아이 할 때는 나는 무조건 치명사가 100%니까 그걸 몰랐잖아 이제 뭐 스쿨스 하니까 우리 팬이 총만 잘 쓰면 스쿨스는 최고 되니까 저희 top 전략한테 쥐약이긴 한데 전략이 2명 있고 뭐 거네 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옥 오케이 왔네 왔네 여행이 해 아 가세요? 뭘 갈게요 다시 거의 다 잡았네 안 먹어도 돼 아 재밌다 애기야 몰아가는데 혜택 좀 해줘 아 뭐 안 이기네 이겨야 돼? 이겨야 돼? 이겨야 돼? 이겨야 돼? 이겨야 돼? 이겨야 돼? 이거 빵 쏴. 뿅뿅뿅. 팔이 있으면 진짜 딸 베뻑은 될 것 같으니까. 이제 친구 중에 딸 이렇게 2명을 기름을 먹고 있는데. 아예 완전 빠져 팔더라고요. 어디까지 가요? 지금 어디 가요? 먹으러 가는 거야? 뭐 이렇게 장난하러 하는거야? 4개 먹지? 4개 먹지? 와.. 性격이 살구만 해드린다 선배님 부들큼 먹어도 Nordeste 선배님 부들큼 먹어 선배님 나빠드카 다섯 개였어 난 4개 했는데 원래 대만이? 재학과 있는 일이었어 제발 캬 장학 개 제 와이프가 와이프가 될 사람이 아버님한테 되게 잘하거든요. 이거 보면, 이런거 보면 딸은 뭔가 되게 다를거 같아 아직도. 여기 여기 몇 팀이야? 먹었습니다. 4개 F 파워. 멈춰야 돼. 멈춰야 돼.